자 다음 토픽은 bts 소식이군요 네 bts 하면 사실 늘 우리를 기쁘게 해줬던 소식인데 이번에는 조금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부산 공연이었는데 그 여기서 팬미팅을 겸한 공연을 열었고요 근데 이제 표를 예매했는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분검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표 거래를 막기 위해서였는데 어쨌든 이런 의도 자체는 좋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가 대신 표를 예매해준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제법 많을 텐데요 그렇죠 내 신분을 표 샀을 때하고 좀 다르니까 이거를 증명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다고 공연장 가는데 뭐 가족관계 증명원 같은 거 떼갈 수도 없고 그래서 실명 확인이 안 돼서 들어가지 못한 거고 진행요원들의 거친 대응도 좀 도마 위에 올랐죠 어쨌든 방탄소년단 기획사 측은 안표하고 표 거래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였다면서 원칙적으로 이상이 없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해를 주장하는 팬들은 주최 측의 행위에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고 또 일부 누리꾼들은 이번 기회에 안표 문제를 좀 뿌리 뽑아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내놓고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안표 문제는 해결을 해야 하죠 하지만 이 해결에 관한 과정에서 누군가가 불편해진다면 그에 대한 배려도 필요한 겁니다 안표 문제는 해결 중